얼마 전에 간단 서칭했던 파둑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보니까 한가를 맞았다는 소리에 내가 이거를 한번 봤거든. 댓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한다. 막 하고 이건 내하고 성향이 안 맞아서 별로 아니다 라고 했던건데 한가를 맞았어. 뭔가 봤어. 이거 상장한지 7월에 상장했거든. 그래 간단 서칭을 해 봤을 때는 아니다 그랬는데 시총 1조가 넘어갔던 회사인데 상장가도 한번 보자 이게 상장가가 7월에 쓰니까 이때가 얼마야 3만 2만 7천원. 2만 7 지금부터 18000에 2만 7 9천원 넣더라. 50% 상승했다고 치면은 시총이 9천억에 50% 1조 3천억 1조가 넘는 걸로 상장을 했다가 지금 박살난건데 최고점에서 60% 떨어졌대. 지금 일본을 보면은 어제 오늘 어제 하한가 한 방 맞고 오늘 한 방 맞고 연속으로 연하한가를 두 방 맞았거든. 봐라. 이런거는 내가 이거 나는 재물을 우선적으로 보잖아. 보면은 매출이 이 봐봐. 이거 22년에 23년에 상장했잖아. 23년에 돈 못 벌다가 자금 땡겨와 가지고 3억. 3억 매출 올렸다고. 1분기 매출이 없고 2분기 3억. 이게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본금 얼마 되고 매출 얼마 되고 부채율 얼마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상장을 해서 마켓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거 마켓에 올려보자. 그런 그런게 기술 특례 아니야. 특례. 특별한 예. 특례. 특례. 특별한 특에. 그 예. 뭐 어떤 예예예예자 써가지고 특례. 맞지? 기술 특례 상장 올려가지고 장에 올린다. 상. 위상. 장. 장사장. 어. 그러하면은. 야. 이런거는 언제 하한가를 맞아도 모를 수 있는. 와. 이 하. 이 주주들은 짜증 나겠다. 그 에코 뭐고 2차전지주 그 얼마전에 공매도 정지시키고 그 다음날 상한가 맞고 그 다음 다음날부터 하한가 하한가 10%씩 막 떨어져가지고 지금 지자리 찾아가는 것처럼 아.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거 뭐고 이거 마이너스. 이거 3년동안 24% 올리는 것도 힘든데 맞지? 이틀동안 50%까지 맞아버리면 짜증나지. 1조 5천억 2조 막 이카던 회사가 아. 60%가 떨어졌다. 60%가. 최고점보다 최근 대비해서 최근 대비해서 50% 떨어졌다. 50%. 3일 전보다 50% 떨어졌다. 50%. 야. 이거. 내가 이거 전자공시 건 안 봤는데 전자공시 한 번 볼까? 분기보고서 23년 9월 거 한 번 볼게. 기업 설명이 됐었네. 분기보고서. 자. 주요사업. 기업 SDSD 컨트롤러거든. 요런거 팔아가지고. 요런거. 요런거. 그거. 파운더리 업체가 아니고. 그거 뭐고. 펜리스 회사.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뭐 이렇게 설계해주고 하는거. 요거. 근데 요게 매출이 얼마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안 낫지? 자. 매출 수주상. 23년 3분기에 단위 100만이거든. 100억. 100억인데. 23년 3분기 100억. 총 180억 올렸는데. 근데. 자. 주요계약. 연구개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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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재물. 재물을 보자. 180억 중에 원가는 엄청나게 낮고. 맞아요. 기술력 있다는 소리야. 47억. 근데 매출. 어. 판간비가. 477억. 판간비. 고정비가 477억. 판간비가. 잠깐만. 왜들 그러면. 어디에 돈이 나갔단 말이고. 고정비가 477억. 잠깐만. 이거 쭉 한번 보자. 이거 왔는김 한번 보자. 고정비. 판매비 관리비. 매입 채무. 리스. 충당 부채. 기타 부채. 스톡옵션. 어딨노 어딨노.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50억. 복리후생비 14억. 연구개발비 357억. 뭐. 이상한 데 쓴 건 아닌데. 맞지. 연구개발 하는데. 매출의 3배 이상을 쏟아. 감당이 되냐고.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이만큼 쏟아 부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란 소린가. 작년에도 200억 쏟아붓고. 357억.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정확하게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다른 거는 큰 변동이 없어. 맞지. 급여는 2배 정도 증가했네. 아 참. 하여튼 연구개발비에서 350억을 쏟아본다. 얘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잠깐만. 연구개발비. 매출의 190%를 썼다. 350억. 작년에도 300억 썼긴 썼다. 돈이 없는 가운데서. 올해 23년. 8월에 상장. 7원가. 상장했잖아. 자본금을 땡겼는데도. 그 연구비를 300억 썼는데. 작년같으면. 땡기지도 않았는데도 300억씩. 100억씩 썼단 말이야. 와. 참. 어이가 없네. 매출액은 560억. 180억. 이게. 참. 애매하다. 이게. 맞지. 된다 안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 이건 진짜. 어. 도박같은. 이쪽으로 좀 잘 알면은. 그러면 일로 가야되는게 맞아. 맞는거 같은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거는. 아. 거품 밖에 안보이니까. 미래가치를. 너무 크게. 끌어. 쓰읍. 그래서 지금 시총. 중요한건. 시총이 9천억이 됐다는거잖아. 9천억이. 하한가를 맞아가. 이게 또. 월요일에 또. 얼마나 더 떨어질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는거잖아. 쟤. 정상적인거라고 하면. 한. 4, 5천억 정도 되면. 딱. 적당할거 같은데. 4, 5천억도. 뭐. 월덱스나. 이런거에 비해서는. 어. 참. 뭔가 애매하지마. 진짜. 계속. 하한가를 맞아가. 아이고. 어제오늘. 하한가를 이렇게 맞아가. 이런거 무섭다. 진짜. 바이오주도 아니고. 이 종토방 한번 볼까. 이 뭐고. 심폐소생도 불가능. 봐라. 욕밖에 없다. 3분기 매출이 3억. 동네 소상. IR 자료를 보면은. 회사가. IR 자료 있나. 얘들. 잠깐만. 홈페이지. IR 개최. 언제고 이거. 11월 16일날 하는데. IR 자료가 있나. 홈페이지 한번 볼까. 파두. 파두. 자. 홈페이지. 홈페이지 한번 보자. 파두. 아. 이런거 진짜. 짜증난다. 맞지? 뭐 3프로시 5프로시. 얼마전에. 지니언스 해킹 의심돼가지고. 한방. 한방 맞아가. 그거. 속서리던데. 이런건 진짜. 얼마나 속서리겠노. 뉴스. 영어로 되어있네. 이거 한글로 안나오나. 아. 또 짜증나. 웹사이트 번역 자동으로. 한국어. 이거 뭐. 이것도 진짜. 우리와 소통해요. 회사. 경력. 뉴스. 이벤트. 뉴스. 아. IR 자료 어딨노. 못찾겠다. 하여튼.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 데이터를. 데이터. 그. 클라우드의 컨트롤러를 만드는. 저장장치. 필요한건 맞아. 하. 참. 그래. 뭐. 아무리 거품이 있겠다 하더라도. 반동간이 난다 그러면. 7천억. 4, 5천억이잖아. 맞지? 그럼 4, 5천억. 5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적당하단 소리. 상장가가 한. 1억. 1조 4천억이면. 유니컨 기업으로 상장했으면. 거기에 반동간이 나면은. 5천에서 한. 7천 정도면은. 딱. 괜찮은 가격이라면. 맞지? 하여튼. 짜증난다. 보는 나도 짜증나는데. 주주들은 어떻겠노. 하여튼. 이런 회사도 있으니깨네. 무작정. 이게. IR 자료나. 이런거 보고. 사면은. 뭐. 이게. 이런게. 이렇겠냐만은. 씁쓸. 하다. 끝.